매일 저녁에 목조정 루디, 퐁킹 나가자 루디야, 나가자 퐁킹 나갈까? 홍구 왜 이렇게 자까매 알았어 엄마는 나가야 되겠다 나갈 거야 하루 뒤? 나올 거면서 꼈어? 조 Irin 얼른 와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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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어이 어이 왜 이렇게 토끼처럼 뛰어 다녀? 잘 뛰네. 홍키야, 우리 씻을까? 씻을 거야? 아이고, 안 꼬지리. 안 나오겠다는 강아지 어디 갔어? 루디야, 루나! 동 Boom 아이템. bowls. 웃자다 보니까 루디 먼저 씻게 됐네. 루디가 거기서 쉬고 있어, 언니 먼저 씻을게. 이제 목욕탕 못 들어와서 어떡하지? 너무 높은데? 왜? 너 누구랑 싸우니? 너 누구한테 시위 걸어 또? 홍키 또 누구랑 싸워? 홍키야 너 뭐 보고 자꾸 지져? 화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? 목욕탕인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래? 그리고 다른 데 가서 화풀이 하고 다니는 거야? 여기 좀 편하지 않아? 엄마도 엄청 편해 추수야? 오 대단한데? 얼른 씻고 나가자 다 했네 안녕 나랑 내 반지 날아가 너무 예뻐서 우리 발 안 말릴 거야? 숱 좀 생겨도 난 몰라 알았어 응? 내려올 거야? 홍키야 얼마나 피곤한 거야? 하루 종일 토끼처럼 뛰어다니더니 마당이 생기고 만성피로가 생겼어? 만성피로를 동반하네 세수 좀 해서 우리 세수라고 하자 응? 옳지 아 못쓰어 그럼 세수는 다음에 해 세수는 다음에 하자 한 번에 서비스 네 한 번에 서비스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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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